부산의 인구 감소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축에 따르면 2022년 330만 명이었던 부산의 인구는 2052년 245만 명으로 감소해 감소율이 25.8%로 나타났습니다. 출생하수가 줄어들고 기대수명은 늘어나면서 2022년 47.5세였던 부산의 중위연령은 2022년 60.5세로 높아집니다. 같은 기간 생산연령 인구도 227만 명에서 120만 명으로 107만 명이 줄어들어 감소율이 47.1%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.